전세계의 특별한 와인을 한자리에서 맛볼 수 있는 기회죠. 2018 대전국제와인페어가 개막했습니다. 자세한 소식 대전시 인터넷 방송 송규와 아나운서가 전해드립니다. 2018 대전국제와인페어가 8월 31일부터 9월 2일까지 3일간 대전무역전시관, 엑스포과학공원 한빛광장 1원에서 개최됩니다. 대규모의 와인 테이스팅존을 운영하는 대전국제와인페어에서는 이탈리아와 스페인, 프랑스 등 1만여 종의 세계 각국 와인들을 시음해 볼 수 있으며 와인과 어울리는 다양한 음식들도 함께 맛볼 수 있습니다. 또한 연계행사로 아시아 최대 규모의 와인 품평회인 아시아와인트로피, 아시아와인컨퍼런스, 한국 국가대표 소물리의 경기대회가 진행되며 특별행사로 강래호 셰프가 함께하는 음식과 와인의 마리아주, 부대행사로 다채로운 체험 프로그램과 문화 공연도 마련됩니다. 2018 대전 와인페어에 시민 여러분의 많은 관심 바랍니다. 대전시가 지난 8월 29일 대전청년창업위원회를 출범했습니다. 대전청년창업위원회는 대덕벤처협회의 회원기업을 중심으로 선배기업인이 대전청년창업가들의 성장을 돕기 위해 구성된 대전형 혁신창업 네트워크입니다. 대전평생교육진흥원이 9월 13일부터 15일까지 3일간 대전평생교육진흥원 일원에서 시민이 참여하고 시민이 주도하는 대전평생교육을 주제로 2018 대전평생학습방람회에 개최합니다. 대전평생교육진흥원